남극기지에서 위급환자가 발생했는데 하필 대원 중 유일한 의사가 환자였습니다. 1961년 레오니드 로고조프는 소련의 남극 연구기지 원정대원 13명 중 의사로 참여했습니다. 급성 맹장염에 걸린 그는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. 기상 악화로 비행기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. 선택지가 없었던 로고조프는 본인 수술을 본인이 직접 하는 극한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. 로고조프는 전신마취 대신 부분 마취를 했고 원정대원 중 엔지니어와 기상학자가 수술을 도왔습니다. 그는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자세로 수술을 행했습니다. 수술 중 피를 많이 흘려 구토와 어지럼증이 일어나자 5분마다 20초씩 휴식을 취하면서 수술을 했습니다. 2시간 후 로고조프는 본인 배를 어렵사리 다 꿰매며 수술을 마쳤습니다. 그는 수술 후 5일이 지나자 열이 내렸고 7일 후에는 실밥도 제거했으며 2주 후에는 업무에 다시 복귀했습니다.